바람은 뭐에요? 바람이 뭐라 그랬지? 중요한거에요 유린아 이리로 와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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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우리 아까 율똥할 때 답이 나왔는데 유린아 우리 아까 율똥 뭐였지? 우리 뭐 심었지? 아까? 고구마 싸! 믿음 믿음 말고 싸! 고구마 고구마 아니야 싸! 믿음 믿음 시앗 시앗인데 무슨 시앗? 믿음 시앗 믿음 시앗 우리 아까 복음 시앗 심었어요 무슨 시앗? 복음 시앗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죽는 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기 이거 늪은 뭐라 그랬지? 진흙 진흙 진흙인데 어떤 이건 빠지 가면 갈수록 더 빠지지 빠지지 맞아 근데 이거 우린 뭐라고 하냐면 죄 죄라고 해요 죄 선생님이 저번에 한 번 말해줬는데 죄가 뭐지? 뭐라 알려줬지? 깜먹었다 깜먹은 나 한 번 말해줄거 뭐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게 죄예요 어떤게 죄야? 모르는게 죄 누구를 몰라? 그게 뭐라고? 모르는 죄 누가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죄가 뭐야? 뭐라고 말해줄거야? 어떤거? 하나님이 죄에요? 그럼 기묘 하나님을 모르는게 죄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모르는게 죄에요 그래서 여기 죄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친구들 죄에 빠져본적 있어요? 지금 빠졌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게 하나님보다 틴더조이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액체괴물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하나인형이 더 좋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보다 하나님 누가 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친구들? 오늘 그거만 알고 가요 하나님이 모르는걸 우리 재연이가 정답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배워줬어요. 근데 친구들 하나님이 어디있다고 했지? 하늘에! 하나님 어딨어? 우리 마음이 있어. 여기 이렇게 문질러면 하나님 있죠? 하나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 저요! 언제 해요? 혼자요. 엄마는? 친구들은 또 언제 해요? 나도 잘 때. 계속해요. 계속해요. 선생님은 기도 언제 해요? 교회 올 때. 우리 친구들은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네. 멋진데 우리? 우리 무슨 반 친구들이지? 무지개만. 무지개만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뭐 봐요. 친구들도 그려. 여기 다음에 그리게 해줄게. 우리 뭐가 제일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좋았어요? 여기 푸셔요. 난 진랭 만들어요. 진랭 만들어요. 자. 짜증나요. ней 생각 rat له. 나의